양력밖에 모르는데요. 어쩌라고. 검색하세요. 예의해요. 그럼 그때 벌써 똥 씹은 얼굴로 변해. 대꾸를 안 하고 맞다 틀리다 대답을 안 하면 나는 점을 못 본다. 왜 신점이니까 내가 신받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레 딴 데서 그런 소리 듣고 와갖고 어 신감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막 경기를 일으켜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데 그 유부남을 나한테 붙여달라 그래. 네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유부남하고 저기를 붙여주겠냐고 네가 수억을 갖고 와봐. 누나가 깜짝을 하나.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난감했던 게 저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요.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알 거야. 최소 30분. 그리고 최장 1시간이야. 근데 시간도 충분히 주는데 첫 번째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알고만 있고 저 모르겠는데요. 저는 스타일이 어우동 자 몇 년생 몇 월 며칠 음력으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양력밖에 모르는데요. 어쩌라고 그럼 내가 검색하세요. 예의해요. 그럼 그때 벌써 똥 씹은 얼굴로 변해. 이건 신랑님들을 만나러 오는 거니까 적어도 내 운명을 의논 공론하려면 자기의 음력 생애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예절이고 두 번째는 앉아서 대꾸를 안 해요. 저는 스타일이 저한테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받아보신 분은 어우동 몇 년 몇 월 며칠 딱 쓰면 이동 구설 뭐 신감을 뭐 뭐뭐뭐뭐뭐 서류 진짜 딱 쓰고 이것 때문에 왔어. 진짜 저는 그렇게 저는 뭐지 뭐가 답답해서 왔어 물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왔냐 그러면 댓글을 안 해. 그럼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댓글을 안 하고 맞다 틀리다 대답을 안 하면 나는 점을 못 본다. 왜 신점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성격. 나는 쓴소리 단소리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동 서류 물음표 어쩌고 저쩌고 이것 때문에 해요. 그러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틀려서 뭐가 빠졌으면 다시 영광 뜨면 되는데 사람을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알아서 맞춰. 뭐 이런 눈빛. 그러면 저 이제 조금 확 날라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싱가물이 뭐예요. 이동수가 뭐예요. 산수탈이 뭐예요. 근데 솔직하게 저 대천문 읽는 강신물잖아. 사실은 그 사람이 알아요.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한테 점을 보고 온 사람이야. 근데 말끝마다 물고 늘어져서 한 시간을 그냥 채워. 왜 그런 바보 짓을 합니까. 한 시간이든 30분이든 저는 진짜 그 돈의 값어치를 못 한다는 거에 되게 자존심 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뜰 수 있는 연검에 모든 것을 다 캐고 정말 조상이 문제가 있으면 사두네 고모의 팔춘까지 다 캐는 사람이야. 나한테 전 본 사람이면 맞아 눈꽃은 그런 스타일이야. 안단 말이야. 시비 걸려고 온 것 같아. 뭐 그럴 때 정말 회의감 들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도 하는 거야. 서른부터. 그냥 솔직했으면 좋겠어. 왜 신령님들이 이렇게 환희 다 신당 원당에 가면 다 자정에 계시는데 내가 허주 잡시 모신 제자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신가물. 저는 신가물 느낀 적 없어요. 신가물의 뜻을 정확히 알고 와. 신가물은 직감, 육감, 예감, 선몽, 대사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신받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레 딴 데서 그런 소리 듣고 와갖고 신가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경기를 일으켜. 그때 내가 대천문을 딱 읽었어요. 너도 똑같이 나한테 신받으라고 할 거지? 이게 딱 읽히는 거야. 나한테 전 본 사람이면 알 거야. 얼굴 안 봐요. 한 시간 떠드는 동안 얼굴 한 세네 번 보나? 그냥 혼자 메모하면서 그냥 막 서술하고 자 질문 얘기하세요. 이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한번 딱 찾아봤어요 이렇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신가물이 어깨 왜 없어? 육감, 직감, 예감, 선몽이 없어? 그리고 너 지금 속으로 신받으라고 할까봐 없다라고 한 차례 깔고 얘기하지 마. 이러면 얼굴 시뻘개져. 그냥 신가물이 센 거야. 촉이 있고. 집안에 신출력이 있고. 그냥 빌고 공들이고 살아. 근데 왜 너는 네 맘대로 듣고 싶은 얘기만 딱 듣고서는 어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야 씨 너 들어오는데 막 지그 실화야. 내가 아는 선생들 얼굴이 순서대로 세 명이 딱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는 열 받아오고 그랬지. 너 A 선생님한테 갔다 오고 B C한테 갔다 왔지 했더니 얼굴 시뻘개지는 거야. 네? 네? 이래. 화경으로 떠서 보여서 그래. 아니면 아니라고 성순이 앞에서 대답해. 네가 이 얘기하는데 A, B, C, D 선생님이 지나가. 어? 이러니까 그때서야 아니 사실 뭐 다 신받으라고 해서 겁먹었다 뭐했다. 왜 사람 간을 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충분히 한 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줬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 계속 하나만이야. 그러면 나는 딱 한마디 해. 야 하나만이라는 말을 붙이지 마. 그리고 아까 서술한 내용을 메모를 해갖고 여기 다 체킹이 다 되어 있는데 너는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나한테 네가 원한 답을 강요하지 마. 나는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싶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그러라고 무당이 됐지. 그리고 나 아니어도 딴 데 가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점사인데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줬으니까 뭐 평생 점을 보래.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 밥차 사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야 1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의 평생 운을 보면 내가 그 다음 해에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내. 10만 원에 1인당인 거는 그 한 해의 운을 보고 얘기를 해주고 연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상반기나 그 다음 해까지는 이게 이어지니까 이 문서는 그래도 내후년이 돼야 나간다. 이 정도는 연결해. 나도 양심이 있지. 10만 원 그냥 먹겠어. 근데 이거는 평생 뭐 60세. 내가 몇 살에 죽어요. 몇 살에 뭐를 해요. 아주 그냥 브리핑을 해라. 브리핑을 해. 이럴 때 여기서 또 욱하고 올라오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싫어. 내가 무당인 게 싫다. 내가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죽을 고비 7번 넘기고 신께 무릎을 꿇었나 회의감이 들고 사실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데 그 유부남을 나한테 붙여달라 그래. 나 그거 못해. 진짜 못해. 성격이. 야 씨 땡그라미 XX야 바로 날려. 네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유부남하고 저기를 붙여주겠냐고 네가 수억을 갖고 와봐. 누나 깜짝을 하나. 난 그런 거 안 해. 근데 우리 엄마가 아파서 죽어가요. 우리 자식이 어때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애를 갖고 싶어요.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소원이 정당해야 들어주는 거지. 우리 시어머니 죽게 해달라고. 우리 며느리 저 쌍년 빨리 뒤져갖고 저 며느리 싫으니까 쟤네 둘이 이혼시키고 우리 아들한테 돈 많은 집 딸내미 내가 미리 점 찍어놓은 애랑 재혼하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돼? 정말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 내 성격을 봐봐. 내가 얼마나 지랄 같은가. 나 그런 거에 역겨워 진짜. 그리고 우리 신도들 17년 단골인데 바람핀 대주가 한 명도 없어. 갈 때 대놓고 얘기해. 대주야 밖에 나가서 뻘찟거리 하다 걸리면 여럿 죽는다. 그러니까 가정은 소중한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걸 커버해줘도 가정을 깨는 거는 내가 용서를 못한다 해서 아무도 이혼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와이프도 신랑한테 막 들이대고 쌍소리하면 너도 죽인다 그래.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서. 또 가끔 가다가 제가 또 흥분하면 자꾸 이제 딴 데로 셉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가 또 성순이 앞에서는 예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싫은 게 물론 저는 담배를 펴요. 중간에 한 번씩 나와서 베란다에서 핀단 말이야. 누가 언니한테 가서 눈 고운 마녀가 담배를 하도 펴갖고 싫다고 얘기를 했다고 언니가 전화를 안 거야. 마녀야 담배 좀 그만 펴라. 어? 언니 어떻게 하라고? 식탁에 앉아서 핀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서 다 읽었다고 그래서 언니 고마워요. 나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베란다 나가서 펴요. 잠깐만요. 제가 담배 하나 펴고 올게요. 이러고 주방에 베란다 가서 담배 펴고. 저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면 바로바로 수영을 해요. 근데 저도 담배 하나 펴면 안 될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네들 절에 가고 교회에 가서 담배 펴? 무당 우습게 본 거잖아. 근데 나는 왜 피냐? 할아버지가 음향을 하지. 나 저 겉담배예요. 속담배 못 펴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면목은 거품에다가 벌리는데 거기서 맞담배제를 하려고 저도 담배 하나 펴도 돼요. 속에서 열이 받아. 나를 우습게 받구나. 그건 진짜 아니야. 눈꽃도 예의바르게 노력을 할게. 담배 연기 싫다고 해서 나 나가서 피잖아. 그 다음부터. 그리고 밖에 가서 창피하게 딴소녀한테 이루지 말고 그냥 나한테 바로 얘기해. 눈꽃쌤 이거는 좀 이러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바로 사과하고 어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제가 인정하니까 알았지? 나 또 댓글이나 뭐 이런 후문에 민감한 거 알지? 나 듣고 작렬해. 여러분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어쨌든 눈꽃은 진솔하고 열심히 하고 저한테 상담을 예약해 주시는 모든 방문자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무당이 백만 명인데 그중에 눈꽃한테 오셨다는 거를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마. 사랑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